배우려는 의욕이 너무 넘친 나머지 선생님이나 상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필자가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한다. 필자의 삶은 평범하게 짝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도 회의가 들었다. 그때부터 필자는 인생에서 성취감을 얻기 위해 진리의 대탐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았고 각종 철학과 다양한 신비주의 사상에 심취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만족스러운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진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9년 전 밀러 카인치 박사님을 알게 되었다. 박사님의 세미나를 듣던 중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방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밀러 카인치 박사님은 필자가 풀지 못하고 있던 퍼즐의 빈칸을 채워주었다. 인생이라는 연극이 흘러가는 이치와 그 의미가 점점 분명해졌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 숨어있는 의미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 결과 필자는 점점 더 큰 내적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필자는 이 책의 공동지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책에는 밀러 카인치 박사님의 방대한 지식 중 핵심적인 부분들과 필자가 경험한 것과 깨달은 바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필자 스스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제 당신을 이 모험에 초대하고자 한다. 우리와 함께 깊디깊은 본질적 지혜의 세계로 여행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진리들은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것들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삶에 임하기만 하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신의 손에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연장을 쥐어주려고 한다. 그 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관지능 그리고 성공적인 삶과 영혼과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책의 서두를 열었다. 먼저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영적인 기반에 대해 소개했고 다음으로 영적 특성과 인성을 개발하는 것이 왜 직관적 지능의 기초가 되는지를 설명했다.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당신의 영적, 정신적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면 직관적 지능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 보기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과 기술을 동원한다. 그렇지만 다른 장소에서 키운 나무가 이 나무보다 더 아름답게 자랐다. 그 나무는 빛을 발할 정도로 아름답고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하는 반면 정성 들여 가꾸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키운 나무는 그만큼 잘 자라지 못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두 나무가 빨아들인 양분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키운 장소가 달랐기 때문이다. 심은 사람이 노력하기에 따라 나무가 어느 정도까지는 잘 자랄 수 있겠지만 최적의 생장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 나무는 빛을 발하는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는 없다. 인간의 직관과 지능도 마찬가지다. 직관과 지능은 인성, 정확히 말해 영혼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고 영혼은 직관적 지능 개발의 밑거름이다. 아무리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도 양분이 충분한 토양 위에서 키우지 않는다면 영혼은 잘 자랄 수 없고 나아가 직관적 지능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따라서 직관적 지능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영혼과 직관적 지능이라는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비료를 주며 갖고 와야 한다. 나무를 잘 키우려는 간절한 마음과 부지런함, 일관성, 끈기 등이 바로 그 비료다. 우리와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 유난히 불편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땐 좀 더 편안한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는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해져야 한다. 당신이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는 주제가 나온다면 일단은 예비용으로 보관해둬라. 언젠가 그 주제들이 당신의 삶의 퍼즐에 맞아 들어가는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릴지는 당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충고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책을 읽다가 맞아 그렇지만 이라는 생각이 들 경우에 특별히 유의하라는 것이다. 그럴 때는 그렇지만 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뒤따르는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마음속으로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만 한다면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두거나 옆에 옆에게 나중에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메모와 질문을 써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읽을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책과 함께 여행하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크리스틴의 죄닝 서문 다가올 일을 염려하지 말고 덧없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한 해를 내 안에 품지 못한 채 시간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것을 슬퍼하라. 프리드리 슐라이오 마허 지금 당신의 손에 놓인 이 책은 단순한 안내책자 이상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당신에게 삶의 비밀들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이는 직관적 지능 개발의 바탕이 되는 능력이다. 만약 당신이 성공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을 찾고 있다면 필자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필자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성공적인 삶으로 가기 위한 굳건한 기반과 성공한 선배들이 이미 걸어간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삶이라 할 때의 성공은 비단 사회적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관적 지능을 활용하여 인생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직관적 지능은 단 몇 주나 몇 달 만에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과제이다. 이 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삶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미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자. 만약 집을 짓고자 한다면 먼저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를 써도 별 소용이 없다. 시 중에 많은 책들이 다양한 건축 자재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지금 당신에게 소개하는 이 자재는 삶의 본질 위에 건축되어 결국은 삶의 본질과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당신에게 삶의 여러 가지 비밀을 보여주고 인생이라는 연극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전을 더해줄 것이다. 직관적 지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의 법칙을 바로 알아야 한다. 즉, 우리 삶을 인도하는 우주의 질서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두 개 대륙의 다양한 나라에서 살아봤고 심리학과 철학을 전공했으며 정치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평생의 과제를 풀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1977년 상담소를 차린 이래로 필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필자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질병과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강한 모습을 되찾아서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면서 필자는 우리 주변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모세, 짜라투스트라, 부처, 공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종교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우리의 생각을 신의 법칙과 조화시키라고 가르쳐 왔고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현대인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결정짓고 있다. 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등 천재적 재능을 타고났던 철학자들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우주의 법칙이라는 모자이크를 완성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나름대로 분명한 의미가 있다. 그 모든 사건들은 결국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목표 즉, 긍정적이고 선한 것으로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개발하고 나아가 세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책추남TV를 통해 또 책추남 나비스쿨을 통해 다 함께 추구해가는 바죠.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올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게 하는 그런 책추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제 티쿠날람이라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라는 그들의 또 사상을 따르면서 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각 종교들이 각자 그런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가치들, 안정감, 평안함,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사랑은 우주 안의 모든 에너지 중 가장 강한 에너지이자 세계를 구할 마지막 수단이다. 이해를 돕고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자 한다. 신이라는 개념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필자에게 있어서 신은 종교를 초월한 존재다. 필자는 신이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종교들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유럽 문화의 바탕에는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주 내의 고차원의 존재를 가리킬 때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 뿐이다. 따라서 당신이 이 책을 읽을 때 신 대신 다른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상관없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관들이 생겨난 것은 진리에 대한 탐구와 우주의 고차원적인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 때문이었다. 따라서 인간이 내리는 결정들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의식이 다르고 인간 자체가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방해가 되는지를 미리 판단할 수 없다. 어떤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난 다음에야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고차원의 존재와 상위에 있는 어떤 법칙 즉 자연의 법칙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 고차원의 존재와 법칙에 조화를 이루며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책춘함이 4학년 과정의 라이프 체인저 코칭이라고 이런 법칙과 원리들을 그동안 경험과 독서들을 통해 쭉 정리한 것들을 함께 나눠가는 이유죠. 눈에 보이는 법칙과 더 깊은 차원에서의 법칙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버겹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대를 이끌어온 모든 주요한 세계관의 중심에는 고차원의 존재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특정 종교를 전파하는 전도사나 신비주의 사상가는 아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내 의지를 이 고차원의 존재 아래로 예속시키고 그 뜻을 따를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나아가 삶의 의미가 영적 정신적 발달에 있다고 믿는가 자기 자신이 세계라는 커다란 오케스트라에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악기인가 등의 질문도 던져봐야 할 것이다. 모든 오케스트라가 그렇듯이 세계라는 오케스트라에도 각자의 악기를 조율하는 존재가 필요하다. 지혜, 직관지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을 조율하라. 그러면 본질적 지혜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엘프리다 뮬러 카이츠 박사 책춘함 책읽기 담게 바로 애플로그로 가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프로로그 애플로그를 소개하냐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한데 여러분 정말 저자가 책을 쓸 때 맨 앞과 맨 뒤에 핵심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책춘함에게 어떻게 책읽기를 합니까? 라고 물으실 때 무조건 프로로그 애플로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목차의 흐름을 보고 또 좀 더 나아간 단계가 된다면 나는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느끼길 원하는가? 어떤 유용한 지혜와 지식을 얻길 원하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가져보고 또 나는 왜 이 책을 읽길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거기서 그 질문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목차를 보면서 호기심 있는 것부터 또 이렇게 살펴보시는 발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은 여러분 문학서적 그러면 문학서적은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인 서적들은 80대 20법칙에 의해서도 20% 안에 80% 이상의 내용들은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애플로그와 프로로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책 읽기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기고요. 또 여러분 한 가지 항상 말씀 주시는 게 있죠? 책만 읽어라. 책춘함은 오디오북처럼 책을 그냥 낭송하는 낭독 북튜버가 아니고요. 책춘함의 생각과 의견들, 아이디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북코치이자 리뷰 북튜버라는 점 언제나 참조로 해주세요. 자, 가봅니다. 원하는 만큼 미래는 바뀐다.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혼란과 혼동이 일어나고 있을까. 많은 이들이 그 이유를 찾고자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먼저 나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병도 꼭 명현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종기를 보라. 먼저 곪아서 고름이 생겨야 터지고 그래야 모든 독성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가.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은 증오, 욕심, 질투, 이기심과 같은 독소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상처가 아물기 위한 것이다. 정신이 나, 신을 향하게 하고 선한 것만 보면서 의식을 드높인다면 내적 평화를 얻을 것이다. 지금의 세상이 흘러가는 물결에 몸을 맡겨버리면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 흐름에 대한 면역이 생기지도 않으면 너도 전염될 것이고 결국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나, 신은 완전한 평화 속에 자유롭게 사는 내가 필요하다. 아이런 캐디 수많은 예언들이 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많은 종교나 문명이 새 시대가 올 것이라 예고했고 우리는 지금 새 시대로 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당신이 올바른 윤리관과 규범을 찾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라며 이 책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 이 책을 쓴 목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들을 재조명해보고 새롭게 정의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그 진리들을 우리 시대에 맞게 고쳐보자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자가 왜 이 책을 썼는지 명료하게 정리를 해놓죠. 그 중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길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우리 모두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영혼이 지닌 힘, 자신이 지닌 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책춘함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노와이의 시대를 넘어서 노후의 시대죠. 그런 다음 그 힘을 지구와 세상의 발전에 건설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영혼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이 생기고 여러분 간헐적 몰입에 제로 포인트 필드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 몰입 이런 원리들이 떠오르죠. 이 모든 에너지가 모여서 새 시대의 도래를 앞당긴다. 그러나 시대를 앞당긴다는 말에서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 시간은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시간이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라는 구절은 이미 여러 번 인용한 바 있다. 선한 것에 대한 믿음과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아름다운 미래가 나타난다. 먼 미래로 가보지 않아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기 시작해보라. 당장 내일이면 삶의 기쁨과 성공, 삶에 대한 애정과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대한 사랑이 커질 것이다. 자신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당신의 사고와 개인적 발전이 인류와 세상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자신의 존재와 행위를 선한 것과 용기, 확신과 믿음을 전파하는 데 이용하라. 영혼과 정신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라. 영적 개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서로를 자극하라. 실천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라. 다른 사람들의 발전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긍정적인 모범이 되는 것이다. 정직, 용기, 책임의식, 정의, 선함, 인내, 감사하는 마음, 겸손, 용서, 인내, 부지런함, 신용등과 같은 미덕들은 새롭게 시작된 뉴밀레니엄 시대에 다시 꼽힐 것이다. 이 책이 출간된 지 좀 됐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계속 온고잉하고 있죠. 그 그룹에 속하지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시대정신의 발달에 한몫을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시대정신을 앞당길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이기심을 버리고 폭력을 자제하며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서로 사랑한다면 평화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대중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를 지녀라. 조세 캠벨이 얘기하는 영웅이죠. 죽은 고기만이 강물의 흐름을 따라 헤엄친다. 대중의 그릇된 흐름을 거스르되 여유를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사이토이토리 씨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토지의 시대, 진중하고 무거운 그런 방식의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바람의 시대다. 그래서 뽀송뽀송, 가볍고,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애를 써보고 있죠. 즐거운 애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당신의 길과 다를 수 있다.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의 길을 존중하라.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주의 정신 그리고 신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평화와 기쁨을 얻는다. 우리 모두가 이런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창조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는 한편 매력이 되어 겉으로 드러난다. 사랑은 최고의 에너지다. 우리는 이 에너지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자 우리 여기서 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죠. 우주만물은 에너지와 정보다. 그리고 에너지 수준에서 우주만물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0.장 제로 포인트 필드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제로 포인트 필드의 주파수, 진동 주파수를 맞추면 맞출수록 그곳으로부터 에너지와 영감과 아이디어가 쭉 흘러들어오게 되죠. 이게 바로 라디오에서 주파수를 다이얼로 맞출 때 거기에 맞는 방송, 예를 들어 93.1MHz FM을 한국에서 맞추면 클래식 음악이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그게 전파를 통해서 발산된 것들을 수신해서 쭉 그 정보와 에너지가 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정말 에너지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그것이 간헐적 몰입의 핵심이고 그 책에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인데요. 결국 머니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연결의 부족이다. 그리고 이 연결을 가능케 하는 그 주파수가 바로 무엇이다? 사랑과 감사다. 이렇게 또 결국은 back to the basic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살아낼 수 있느냐 그 암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여러분 역자 후기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를 다 번역한 분이잖아요. 그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요약하는지 또 잘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같이 살펴볼까요? 일상을 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당신은 자신을 되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저 주어진 일만 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이 책은 자연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 인생이라는 학교를 활용하며 삶을 의미 있게 살아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준다. 성공과 행복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논리와 지식에 임해만 의존해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잘못 배웠죠. 무조건 단순 암기식으로 지식만 축적하는 학생들과 배우자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계산적 논리에 의존해 결정을 내리는 어른들의 이야기는 이제 낯선 것도 아니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밀러 카인츠 박사와 죄닝은 그에 대한 해답으로 직관을 제시하고 있다.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커다란 힘이 숨어있다. 일상생활에서 결정의 기로에 놓일 때 직관은 훌륭한 이정표가 되어주며 직장생활에서도 직관의 힘은 다양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제시해준다. 저자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공으로 가는 열쇠를 직관적 지능에서 찾는다. 직관적 지능이 기본이 되는 것은 올바른 성격 형성, 정신 세계에 대한 통찰,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아는 것이다. 그러한 기초유의 이성과 직관을 조화롭게 결합시키면 직관적 지능을 무한히 개발할 수 있다. 이게 또 간헐적 몰입에서 또 행운 사용법에서 소개드린 영성 지능, Spiritual Quotient, SQ와 또 연동이 되죠. 이 책은 이러한 직관의 개념에 대한 이론만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제 사례와 자기 테스트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자연의 법칙들에 대해 눈을 뜨고 구체적인 자기 분석의 과정을 거쳐 저자들이 제시하는 13가지 법칙들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동안 독자들은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맞춤표용 독서로 끝낼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보다는 살아가는 동안 틈틈이 다시 손이 가게 되는 다시 말해 계속해서 점검하고 실천으로 옮겨와야 할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밀러 카이치 박사와 주인님과 함께 직관적 지능으로 가는 길을 한번 산책해 보기를 권한다.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성공 그리고 건강한 삶으로 향하는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 있을 것이다. 강희진 자 오늘은 책 내용 중에서 정신의 일곱 가지 법칙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무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감독도 있어야 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공연장 규칙 같은 것도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의 감독은 우리 자신이다. 무슨 역할을 맡을지 스스로 결정한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 사이에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공연장 규칙이다. 인생이라는 공연장의 규칙은 자연의 법칙 혹은 신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라 불리는 것이다. 지구상에는 물리적인 법칙과 정신의 법칙이 있다. 물리적 법칙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이나 지렛대의 원리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법칙은 정신적인 법칙들로서 위대한 철학자 시인 사상가들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이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행운사연법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의사가 힘이 있는 이유는 생명의 법칙을 탐구하고 알기 때문이고 법률가가 힘이 있는 이유는 사회의 법칙을 알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가장 강한 자는 우주의 법칙을 통달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주는 수많은 법칙들로 짜여진 네트워크다. 인생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자연이다. 물의 순환, 낮과 밤의 주기, 밀물과 썰물의 주기, 강물의 흐름, 식물의 생장과 양분 흡수, 바람에 나무가 휘는 것 등이 그 예다. 여러분 바로 이 내용들을 통찰해서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책이 바로 간헐적 몰입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은 근원적인 법칙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찰하고 그것을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는지가 우리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신체 각 기관의 수행 능력을 조절하고 생각과 감정도 조절하는 법칙이 있는 것이다. 만약 일정한 법칙이 없다면 우리의 몸과 정신에는 커다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인생의 의미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바탕 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칙은 우주의 발달은 물론 개인의 인성 개발도 관계가 있다. 자연의 법칙은 인생이라는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기도 한다. 이 법칙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데 그 반응이 바로 성적표이다. 자연의 법칙 속에는 인성 개발에 커다란 기회가 숨어 있다. 자연의 법칙은 각자의 인성 개발 정도에 맞는 과제를 내어준다. 즉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과제를 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점점 더 어려운 과제를 줄 것이다. 그리고 우주 내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법칙도 점점 발전한다. 이를 기계에 빗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손바닥보다 작은 핸드폰이 나타나 현재와 같은 엄청난 성능을 지닐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러나 정보공학은 짧은 기간에 커다란 성장을 이룩했다. 오늘날 생산되는 기계에는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 법칙들이 장착되어 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발달과 정신적 법칙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 몸과 영혼 안에 있는 정신적 법칙들도 우리가 스스로를 개발할수록 점점 더 빠르고 정확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적 법칙은 몇 개나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다. 기술발전과 마찬가지로 인류발전에 있어서도 항상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고 그 정보와 더불어 새로운 법칙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잘 이루며 살아갈수록 그리고 삶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클수록 직관은 더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다. 제가 이 부분도 우리 또 라체코 같이 하셨던 이프름 대표님과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옛날에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 삶에 자꾸 경험이 되고 조금씩 실제로 이것들이 진짜구나 하는 그런 실제 우리 삶의 경험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김에 따라 와, 이게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런 삶의 단계가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날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징표 중에 하나가 동시성이 자주 경험하게 되죠. 점점 내가 일체 유심조라, 내 의식의 수준에 맞는 그 세상의 법칙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내면의 목소리를 단련시키고 그 목소리를 듣다 보면 점점 더 큰 행복과 사랑 그리고 성공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원칙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직관적 지능 개발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 당신은 다양한 자연의 법칙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연의 법칙이 우리에게 직관적 지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직관적 지능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 작용하는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직관적 지능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다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게 해주고 조화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 이제 일곱 가지 정신적인 법칙, 자연의 법칙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자. 제1법칙, 인과열의 법칙. 우연은 과연 우연일까? 모든 자연 법칙의 기초가 되는 인과열은 뿌린대로 거둔다는 뜻으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불린다. 그쯤은 누구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과 품고 있는 모든 생각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연의 법칙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주관한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인과열은 생활 전반에서 나타난다. 이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앞으로 얼마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해보라. 분명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자연의 법칙의 기초가 되는 인과열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할 때 에너지, 건강, 행복감, 안정감과 같은 선물을 준다. 위 과정에서 중요한 단어는 노력이다. 즉, 의지와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대가도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위에 언급한 선물들이 주어지는 반면 자신이 지닌 약점에 연연하며 계속 잘못된 결정만 내리는 사람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되고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된다. 인과열은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사비네는 계속되는 위험과 위경연으로 고생하고 있다. 약을 복용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의사의 충고도 따른다. 충분한 휴식이 분명 도움이 되긴 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에게 질병과 영적 특성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다. 얼마 후 사비네의 위통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이번에는 등이 문제를 일으킨다. 척추 디스크에 걸린 것이다. 몇 차례 치료를 받으면서 사비네는 자신의 아픈 것은 영적인 원인 때문이며 자신의 병이 자연의 법칙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사비네의 경우에는 용기 부족과 두려움이 문제의 원인이다. 심리치료사와 몇 차례 상담을 한 후 사비네는 자신의 병이 결국은 자기 내면의 두려움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용기 부족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된다. 이제 그녀는 자기 내면의 두려움을 조금씩 없애가면서 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쌓아 나가고 있다. 요가나 척추 스트레칭 같은 외적인 조치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식이요법까지 병행하자 커다란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 인과율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른 경로로 알게 된 사람도 있다. 케이시는 소득세가 너무 많이 부과된 것에 화가 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쓴 비용지출 영수증을 모아 자기 앞으로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다음에 그는 재테크를 한답시고 투기 행위에 빠져 결국은 세금 포탈로 이득을 본 액수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잃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우연은 신의 섭니다. 조르주 베르나노스 우리는 살아가면서 쓰라린 고통이나 불쾌한 경험을 겪게 되면 그것을 자기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벌이라 생각하고 그런 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불행을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나아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지니게 된다면 이미 커다란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므로써 지능을 더욱 잘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인과율은 우리가 우리의 성격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신이 내린 커다란 선물이다. 인과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가 내린 결정들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인과율은 평생 우리를 도와줄 좋은 친구이기는 하지만 이 친구는 우리가 자기를 받아들일 때만 도움을 준다. 이 친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각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에는 불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것이다. 반면에 신뢰와 관용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애정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과율은 친구이자 자기 개발의 훌륭한 동반자로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인과율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건전한 식습관과 건강한 신체를 얻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면 인과율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때 나타나는 효과는 바로 넘치는 에너지와 편안한 느낌이다. 제가 이걸 아주 더 젊은 시절에 읽었을 때는 많이 안 와닿었는데 아... 지금 더 많이 와닿네요. 그 결과가 넘치는 에너지와 편안한 느낌 충분한 준비를 한 다음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한다면 인과율은 더 나은 성적과 점수라는 모습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면 어떤 결정이든 더 큰 확신을 지니고 내릴 수 있게 된다. 인과율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위에서 말한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우연을 통해서도 뭔가를 배울 수 있다. 모든 우연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제이거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슈바이처 박사는 우연이란 신이 우리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말을 걸어오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행복이나 불행에 대한 책임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주 당연하다. 보통은 운명이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긍정적인 시각이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잘잘못이냐를 따지려는 태도를 버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시각을 지녀야 한다. 불행한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도 자신을 계속 개발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인생은 배움터, 즉 학교다. 학교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신의 인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배움의 기회가 생기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기회를 활용하며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어야 한다. 인류는 지금까지 실수, 고통, 슬픔 등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왔다. 우리도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본적인 태도와 인생관을 한번 분석해보고 필요하다면 바꾸기도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삶의 연출가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하지만 인과일로 인해 자책이나 자학에 빠져선 안 된다. 책임 전과와 마찬가지로 자책도 자기 발전을 방해하기만 할 뿐이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책감을 없애는 삭제 버튼이다. 여러분 용서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프라드 러스킹 교수의 용서라는 책 또 안타깝게 절판이 됐는데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용서하는가 그 유익과 방법에 관해서 잘 정리한 책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책춘함 용서라고 치셔도 여러분 또 그 내용 살펴보실 수 있고요. 우리는 흔히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지니는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 그런 경우에 상황이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과 자연의 법칙은 정의롭다는 믿음을 지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종의 흥미진진한 학습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을 지니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장난치거나 유치한 호기심을 가지고 아니면 너무 필사적으로 배움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면 그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다. 찾을 수 없는 해답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부담으로 받아들일지 혹은 재미있는 연극을 관람하는 것처럼 받아들일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직관적 지능을 꾸준히 개발하다 보면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주변 사건들이 지니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인과의 법칙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이제 흥미진진하게 일곱 가지 법칙이 자유의지의 법칙 그 다음에 에너지의 법칙 공명의 법칙 불간섭의 법칙 직장생활과 사생활 일치의 법칙 동행 동고의 법칙이 쭉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법칙 함께 좀 살펴보았고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댓글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참조해서 다음번 업로드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책춘함 나비스쿨의 어떤 소식들 추천도서들 또 제출간 소식들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책춘함 나비스쿨 뉴스레터 무료 뉴스레터 발간되고 있습니다. 나비스쿨.kr 나비할 때 빅토리할 때 부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뉴스레터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네이버.com 그 다음에 북튜버 슬래시 북튜버 하시면 책춘함 네이버 카페 오실 수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또 좋은 나눔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